자, 칭찬할 것이 없다. 정답 두 글자. 칭찬보다 더는 인정. 엄마가 알아채님이야, 알아채. 아, 내가 바뀌었구나. 알아차렸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.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둬라? 아예 현재에 둬라. 아예 현재에 두셔야. 근데 좀 많이 답답하죠? 그래도 변화를 위도하는 건 엄마의 끊임없는 아이가 조그맣게 이만큼 변할 때 그걸 인진해줘야 이만큼 변해요. 우리는 한 방에 뭔가 하려고 그래. 절대 그럴 수 없지.